시키는 중 빨리 넘어, 가온다 나이 어, 가온다 놈 가윤, 여보 차키 있어요? 차키는 여기 가자, 가자 어, 어 크리스야, 가자 아, Sir, 주말, Sir 오래디 컴, Sir 오래디 컴? The house? There at the beach 주말하우스? 네, Sir, that house 아, so? 주말, 오래디 도 구두, Sir 그itty 대로 아가올., 우와 오, 아 오, 아, 수소. 어 아, 수소 아, 수소 가자 어디야? 여기가, ARK 자랑 여기 만약에 괜찮으면 그 식당으로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뒤쪽인 줄 몰랐네 알크가 이거 뭐야? 스위밍 프로 있고 막 그런데? 이런 데 안 되나? 렌트? 저기다 여보 저기 저기 환원 들어올 수는 있네 아 집 크기는 크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소영보다 괜찮다 파일 봉사 새로 해야 되겠는데? 아 인사이드 없으세요? 아 시안이 안에도 있네 파일 봉사 새로 해야 되겠는데? 파일 봉사 새로 해야 되겠는데? 나가시고 있습니다 아 사진에서 보던데 오니까 또 신기하네요 마당이 있네 그래도 조금 작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작지? 돌을 일부러 깐 건가? 다른데 돌이 없는데 여기만 돌이 이렇게 있는거구나 신라 푸트? 바토? 부당하니 요네잉 바토 드레야 부당하니 또 요네잉 바토? 어 오케이 아 부당하니 또 요네잉 바토? 아 부당하니 또 맥? 아 부당하니 또 맥? 아 부당하니 또 맥? 부당하니 또 맥? 부당하니 또 맥? 심 심 아 진흙밥이었나봐 그러네 요 전체가 다 진흙밥이긴 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기 얼마에요? 여기 10K 10K? 10,000원? 어 2,000원? 3,000원? 어 1건 2,000원 아 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2,000원?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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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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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 2개 에어컨 있고 여기 에어컨이 있긴 있어 에어컨 다 새로 사야되겠네 만약에 오면 선풍기상 그 다음에 주방공사 해야되고 다음에 청장공사 다 해야되고 여기서 식당 안되나? 원래 여기 조금만 넓었으면 저기다가 이제 테이블 넣고 주방이 이제 너무 조여지는게 좀 그렇다 그러면 돼요 여기 맞고 아 이게 조금만 더 넓었으면 그치 활용가치가 더 많을텐데 왈라이 아들 렌트하우스? 아세요? 어 아 아 오케이 살라맛 아 아 지금 나 아까 핏줄 나 예 사진 한번만 봐봐요 어제 봤을 땐 어땠어 느낌이 아 일단 사람 살기에는 큰집이야 근데 마당이나 이런게 적어서 조금 그랬을 뿐이지 오늘 이곳? 아 예스 마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보러 갈까 베리 나이스 아 좋아요 예스 마임 네 트위 레이스 아 네 아니 그래 네 네 네 오이 오이 이놈 마 이놈 이놈 맛있겠다 내껀냐? 크리스틴도 먹는다? 아니 딱 애들꺼 1,2,3,5 고마워 다행히 오이 오늘의 아침은? 나, 나, 나 아빠, 엄마 나, 나 나, 나 날이 24달 날이 24달 1달 남았다 아슬라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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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을 만나? 어 만나 너무 좋지 그래도 비가 막 엄청 오진 않아요 마을 tram는게 아슬라니아 하하 전원 왼쪽 왼쪽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둘 예쁘네요 나중에 또 와서 페인트 저런 데 있잖아요 마무리 좀 하고 그때 이제 비오는 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마무리하고 오늘 거슬만 하고 다음에 마무리 해야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가자 엄마 told me that's why she put like this because this one cannot move this one if that person will move there don't have channel sir the tv server okay not watch tv okay 이렇게 앤디포에데 익스텐션 앤디포에데 익스텐션 앤디포에데 익스텐션은 해? 여보 없을때도 어제도 한 3분? 인사하고 정리할게요 아 진짜 덥겠는데요? 좀 더울 수도 있어 주말! 아리쌈이! 주말! 살라마 주말! 아리쌈이마! 바이바이! 자, 뱅크 가시라! 뱅큐요! 오늘같이 더운 날 이건 누구야? 이거 닭발 아 누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아 디자인 이번에 집 하나를 보러 갑니다 조만간 거기도 갈 것 같거든요 막탄도 또 보러 가고 할 건데 오늘 저희가 이사가 이번에 진짜 갈등에 그룹이 많이 떨어져서 매번 매번 천날때마다 보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번에 갔던 집인데 오늘 보러 와도 된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사 Iz 방이 괜찮다 생각보다 그러네 바로 뒷마당 아무것도 없어 좋긴 좋다 좋은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되게 조용하다 차는 두세대 세울 수는 있겠네 갔던 컨디션 중엔 제일 좋다 제일 좋은데 조금 아쉽네 동네가 근데 조용하네요 동네 조용해요 안쪽에 있어서 오히려 더 조용한거 그거 알아요? 우리 집보는데 늘 한 3분? 3분이면 결정이 되지 제가 오늘 월샵 브로컬 3분이면 9분이나 더 조용하는거 여름에 있어요 비즈니스 를 타기야 드릴 그 사이리야 드릴แ 하다 캐나다 아, 이 mountain, sir 이 mountain? 네, 네 이 mountain 아, 이 새 아, 이 새 이 새 아, 이 새 아, 이 새 이 새 아, 이 새 아, 이 새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가 있거든요 Thank you 아, 이 새 아, 이 새 아, 이 새 아, 이 아, 이 30분 아, 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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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4x4 안녕하세요 잘생기고 아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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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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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편 한편